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.7% 증가한 2,9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수입 역시 8.5% 증가한 2,772억 달러로 예상돼 무역 수지가 141억 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품목별로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선박과 공급 불안이 이어졌던 자동차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IT 품목 역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